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주택 보급에 힘쓸 예정입니다.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천군 화천읍 신흥리의 주택건설 현장.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으로 5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120가구 공급 예정인데 이미 모두 분양됐습니다. 국비와 군비 등 170억 원이 들었습니다. 화천읍 하리에는 오는 2026년 또 다른 공공임대주택 72가구가 들어섭니다. 이들 두 곳 임대주택을 포함해 화천군은 앞으로 4년 동안 공공주택 330가구와 민간주택 320가구 등 모두 740여 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공공부분 주거지원 확대와 민간주택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주거정책으로 주거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지역사회, 인구소멸대응 대책으로서... 화천군은 저출생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그동안 보육과 돌봄, 교육에 집중했습니다. 성과도 있었습니다. 지난 2022년 화천군의 합계출산율은 1.4명, 전해에 비해 0.2명이 증가했고 전국 평균도 크게 웃돌았습니다. 화천군은 올해부터는 주택공급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출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안정적인 주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임대주택에 살기 원하는 신혼부부를 위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조례도 추진 중입니다. 최소 5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지원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화천군은 접경지역 특성도 고려해 2천 가구 이상의 군인 가족 주거공간도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